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5개 떼! 울렸는데? 총이 없어, 나 빨리 갈게 먹었다 살았죠? 아, ㅅㅂ! ㅅㅂ, 나 뭐 호대만... 와, ㅈㄴ 썼다! 죽어, 개새끼야 죽어, 개새끼야 나이스 4, 나이스 Q 나이스 소생 렛이 Q 써, 엄마 레드 있나요? 나 없어, 줄집에서 막자 저 때밍! 나 올라간다 죽는다 적 14킬에 녹아 둘 다 올 건데? 잡았어 나도 나도 2층이요 2층,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다 왔다 살아간다 1층! 1층 1층 올라온다 딱 달고 눌러서 나 돌려도 돼 뭐야 나가 이녀는 와 얘네 꺾는 거 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궁치발 정신없네 좋긴 한데 정신없어 마음이 겁나 급해 뭔가 여러 무기 써야 되잖아 기절한 건 좀 있는데 나 겁나 멀어 둘인가 본데 둘인가 본데 잘렸다 올라가는 게 좋겠는데 Q로 가볼게 나 봐봐 봐봐 얘네 뒷강 맞았어 나 힐 잡을게 없어 얘네 호라진 없어 나 슬라트가 먹을게 나 피닉스 줄게 아 뭐야 올라온다 있을 수도 조심해 올라갔어 올라가다 취소했다 여기 있다 내가 먹어 나 피닉스까지 감고 가야 돼 좀 걸려 아니 안 오라고 걷는데 나 아크에 두 개랑 호라인증 궁 있어 나 7초 5초 뒤에 다른 팀 있긴 해 나 힐 엄청 많아 얘네 좀 다 잡았다 많이 맞았어 컨디션은 안 좋긴 한데 계속 탄다 하나 잡았다 나 반대 2층으로 1층 1층 하나 잡았어 나이스 다른 팀 있긴 해 아니야 나 다 빼자 맨 끝이라 마음이 편한데 뭐야 어 뭐야 어? 프레그인가? 프레그야 그러겠지 어? 여기 보인다 여기 뛴다 주인의 차가 뭐야 80 나 점프실 안 돼 레이스 80 발키리 65 로바다 나 호라인증 160 나 폰거 하나 나 폰거 하나 들어갔네 20 들어갔지? 응 그 집 들어갔어 덮여는 중 여기 비컨에도 있다 왜 안 들어가? 형 이거 뒤에 한 팀 더 있어 뒤에? 골댑으로 빠진다 나 공격으로 빠졌다 동행 해버려? 걔네 레이스바이켸리 호라이즈 로바다 repentance 에 더 벌써면 적 있어 힐기야 가락국이 있는지 바꿔줘 거기에 오른쪽 로바 퀴로 뺐어 지금 빠졌다 잡을만해 로바 힐도 있어 뒤에 우려하는 건가? 레이스가 여기로 나간 거 아니야? 이 새끼 도주했는데? 이 새끼? 내 앞에 있잖아 나 힐다 나 프랑스 힐 할게 치게도 될까? 모르겠네 나는 또 왔다 또 왔다 하나 죽었는데 일단 뿌릴게 뭐야? 지방 피웠어 옆에 옥상하고 지방 하나 남았어 지방 하나 남았어 1킬 1킬 1킬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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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하나 더 1킬 저 위에도 싸웠는데 지금 싸우거든 어 얘 레기 궁극 나쁘지 않은데? 한 발 펴지고 갔네 나 히어 궁극은 없어 이제 싸우잖아 조금만 기다리다가 가도 되겠다 좋은데? 각이 뜨다 하나 녹이자 3킬 되니 다 찍혀 나 왔다 죽었다 궁극 맞고 죽네 한 팀 더 있다 얘 레기 엄청 재밌어 보인다 힐 한 번 끊어볼게 동굴 싸운다 동굴 뒤에 치는 거 어때? 이쪽으로 가서 근데? 뭔데? 굿나 싸우고 싶어 나 황교 마티드라이가 안 돼 탈렀다 13명만 잡자 이따 하네 저기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연락 당하겠지 하나 녹아? 뒤에 안 오겠지? 일단 문은 닫아야겠어 살려서 올 거 같아 동그라미 집에 있어 얘네를 잡아봐 적들 당기는데? 조심 응 당기면 쉬어 탈렀다 온다 130 둘맞았다 나도 뺏어 나도 뺏어 이 자식이 핵이 나 적 HP 1 힐 하는데 땡긴 한데 까프레노 나 뒤에 오는 거 막는다 문 닫아야 될 거 같은데 문 닫아야 될 거 같은데 문 닫아 문 닫아 좀 많이 멀어 쟤네 파갑이야 되게 오래간다 이거 짜증 잡아? 뭔데? 다 죽였는데? 다 죽여요 총 쓸 수 있어 도망갔네 시어공은 없어 호라로 이니션이 우리 모른다 나 힐 집 안에 약대 있다 이거 좋겠다 이거 나이스 잘 붙였다 나이스 잘 붙였다 잘 붙였다 아 맞았다 갔어? 나 맞았어 아 맞았어 포커 줄게 아 포커 줄게 아 뭐야 내가 병신 3마리야 눌러볼래? 넌 황 백이야 하나 100 나 포커 깔아졌어 2중이 있는거 2명 100 HP 1 돈 깔을게 나 빼 시험공이 있어 유노 갈리는 거 알아 옥상 나가서 하든가 안 잡게 유노 안 찍히면 되잖아 나 앉아서 베이팅 해봐도 되나? 들어오겠다 나 뺄게 시험공 갈게 안 잡았다 반대로 사치 가든가 혼자 도망간다 옥상 간다 확인 좋았어 화이팅 200 나이스 철저야 조금대 조금대 저거 조금대 맥이 좋아 맥이 재밌어 주이할 때 바닥에 뭐가 있네 맥이 좋아 공을 던져서 죽은 게 맥이 좋아 고통사고 났어 저거 확인 오 도망간다 도망간다 알ép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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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고 고마워요 고마워요